네, 12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형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라고 여기 썰하는데 오글거려서 못하겠고. 제가 대신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마침 눈도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 산탈렐리 기대했었는데 그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된다 이게 분위기였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오르면서 개인들이 1조 넘게 매도를 했죠. 일단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분위기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눈도 내려주고 마침 시장도 양 시장 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게 되면은 뭐 개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1조 이상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배당 차익거래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배당을 노린 그런 투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은 생각보다는 약했다. 하지만 전기전자에서 8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운송 장비 쪽도 지금 강하게 매수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관까지 같이 붙어서 양매수를 하다 보니까 기관의 전기전자 매수가 굉장히 강해요. 5,5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운송 장비 단에서도 1,400억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 물량이 빠지니까 오늘 완성차나 부품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로 내 거 종목 잘 가네 이렇게 라고 좀 느끼실 만한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참 그동안 자동차주 기대감은 엄청 컸고 하반기 주도주로서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결국은 실망시킨 섹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즘은 흐름이 좀 좋아요. 네. 일단 그동안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죠 그거? 글로벌 물류 영... 아 예예. 그렇죠. 뭐죠?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쪽도 수급이. 그 물류대란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수급의 문제 때문에 뭐 어려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조금 풀린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전반에 있어서 어떤 물류대란들은 조금씩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어깨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이 현대차가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거의 이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매도할 때는 막 280억, 300억, 240억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매수할 때는 외국인들이 27억 어제 샀고요. 얼마 전에 19억 이런 식으로 조금 매도할 땐 강하게 매도하는데 살 때 강하게 사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는 강하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강하게 못 올렸던 요인들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오늘 나왔던 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현대차에서 내연차 대신에 전기차에 올인하는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조직 개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엔진 개발 센터,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쪽을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초소형 전기차 관련해서 업체인 우수 AMS 그런 부분의 시너지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내보내면서 오늘은 운송 장비단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거의 첫 번째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동안 자동차 들고 오랫동안 버티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강비 같은 소식인데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현대차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뭐죠? 부품 수급 반도체 부족, 자작용 반도체 부족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도요다라든가 2030년까지 올인을 하겠다. 100% 전기차.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좀 없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제 이게 해결이 된 거로 봐야 되나요? 완전히 이게 어느 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지정은 안 했나요? 도요다나 이런 데처럼 2030년까지 100%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계획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가 국내에서는 일단 부동의 1위 업체들이잖아요. 하지만 글로벌로 나가면은 조금은 일단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단독 브랜드들로 커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기차의 패권을 조금은 놓쳤던 게 저는 되게 아쉽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뛰어들어서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지금도 이제 전기차 단으로 보면은 글로벌 판매가 현대차, 기아차 그룹으로 봤을 때 한 7에서 8위권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 순위를 조금 더 높이면서 확실하게 전기차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수소차라는 부분으로 커버를 해나가려고 지금 그룹사 차원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좀 보이고요. 일단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동안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들이 없다가 오늘 이제 이 선을 잠깐 이제 지어보면은 이 121선, 제가 좋아하는 또 중장기 입형선이에요. 이런 것들을 뚫는, 한방에 뚫어버린, 여기에서도 막혔었잖아요. 여기 막혔었고, 여기에서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하다 막혔는데 오늘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뭐를 사왔었죠? 이거 운송장비 사기 전에는 반도체라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사왔어요. 물론 오늘도 사고는 있지만 이 운송장비라는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이렇게 접근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수급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가격대 1차적으로 24만원대까지는 쭉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도 수급이 계속되면서 진짜 반도체처럼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분율을 늘려나가는 행보들이 다시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 27에서 28만원까지도 점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기술적이고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표들이 좋아요.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오늘 똑같은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회색선, 121선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장대양봉이 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급들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하고 있지만 투싱과 연기금 위주로 수급들이 아침부터 계속 수량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면서 121선이라는 기술적인 지표를 뚫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는 아직까지는 121선 조금 남았지만 오늘은 상승률이 굉장히 세요. 거의 8%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급 쪽은 좋겠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10만 주 이상을 두시반 이후로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도 소량이긴 하지만 같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대위아도 뭐 마찬가지겠죠. 역시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파동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이것도 이제 121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완성차 쪽과 부품주 쪽은 오늘 수급이 정확하게 좀 반전이 되면서 좋은 자리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아 쪽 기아 차의 상승을 더 많이 기대했잖아요. 더 탄력이 있을 거라고 오늘 근데 생각 바뀐 것 같아요. 기아는 이게 조금 그 애플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아직도 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플을 거의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애플의 OEM 형태가 될 거거든요. 애플 브랜드를 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조건으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에게 많이 접근을 해서 컨택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업계의 시각이거든요. 기아 차 같은 경우에도 꼭 애플이 아니어도 판매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스포티지 완전히 이제 풀체인지어판 모델이 굉장히 좋은 판매 예약 대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이제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11월 말 정도에 이게 7만 8천 원까지 한 번 또 내려가면서 이 매물대 하단에 이 자리를 줬단 말이죠. 주고 난 이후에는 반등을 좀 해줬는데 다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쪽에 제가 매물대 한 번 설명을 드렸었죠. 가장 지금 이쪽에서 거래된 거의 한 9만 원이고요. 하단이 8만 4천 원에서 9만 원에 거래된 물량들이 35% 가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하셨다가 이 부분의 가격을 평균 매수 단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쯤 올라가면은 이 종목을 매도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날의 이제 윗고리, 은봉의 윗고리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와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을 위주로 해서 매도세가 출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데 연기금을 아침부터 수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투신이나 사모펀드 정도가 수량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 매수하는 수량 자체가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늘리는 수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은 2시 반 기준으로 18만 주 이상을 기하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라든가 부품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약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제까지 현대차하고 기아, 현대모비스하고 되게 하락이 컸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기아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사실 최근 며칠 전서부터 가장 빠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지배구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니냐 연말 되니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이 CLSA 쪽에서 현대모비스가 그룹 구조조정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회사다. 이렇게 기사를 좀 내보냈던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CLSA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반드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일단 내년 초에 상장 목표를 잡고 착수를 이미 한 부분이에요. 현대 엔지니어링은요. 그런데 이제 이대주주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지금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유 지분률을 기업 공개를 하면서 내놓을 예정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놓으면서 지금 4천억이 넘게 현금을 확보를 했단 말이죠. 실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룹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아무래도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거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며칠 전부터 강한 파동들을 이끌어내다가 오늘은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저는 완성차 자체도 괜찮게 보고 있지만 2차 전진화 수소차 쪽으로 어차피 내연기관은 이제 판매 중단이 되는 수순으로 갈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유럽 면함이라든가 그리고 선진국들에서 전부 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를 지키자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환경차는 계속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전기차 물량을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물량들을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현대모비스가 또 부품 공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브랜드 위주로 판매를 그것만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부품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외의 다른 업체들로도 부품 공급을 하면서 이 공급하는 고객사를 다변해 나갈 수 있다.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품사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나 만도, 현대위아 이런 쪽들도 완성차 못지않게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현대모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일단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좀 빼고요. 현대모비스의 기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 서비스잖아요. 부품하고 정비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이 사라지게 되고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이쪽 분야는 상당히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럴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하게 파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AS 부품 같은 쪽들 그리고 물류 같은 쪽들을 총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차전지 차량 전기차를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차량 판매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를 편의성을 줘야지만 전기차를 타게 될까요? 전지? 2차전지 충전소죠. 충전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라는 그룹이 굉장히 중추적인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현대기아차에다가 셰시라던가 카픽 같은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 쪽들이 현대모비스입니다. 거기다가 3대의 핵심 모듈과 제동 이런 쪽들 그리고 램프, 에어백 등 핵심 부품과 미래사업에 관련된 부품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차량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배구조 이슈를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소 충전이라던가 2차전지 관련돼서 전기충전소 그리고 거기다가 핵심 친환경차에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유통까지 정말로 지배구조를 빼더라도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비싼 값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계속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이런 루머도 많이 떠들잖아요. 시장에. 아, 그것도 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과연 우리 삼성물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주사들이 과연 그 어떤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가 제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현대모비스의 어떤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오히려 좀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주사가 전통적으로 좀 밸류를 못 받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 외국인들 지분율치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 초만 해도 여기에 외국인들 지분이 43%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가가 이제 이틀 동안 윗고리를 엄청나게 달면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제 애플카 얘기 초반에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이때 거의 고가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종가상으로는 18%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고가가 그날도 이제 12.7% 갔다가 마이너스로 결국 끝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애플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올랐던 주가에 대해서 과연 이 밸류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실적들을 내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보시면 여기 43%에서 계속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져서 34%까지 엄청나게 지분을 줄였던 거예요. 거의 10% 정도를 외국인이 줄이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는 외국인이 주요 세력이거든요.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꾸준하게 줄여오는 과정에서 하지만 11월 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주가가 반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꾸준히 줄어들던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조금 정체 상태로 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11월 말에 정체 상태로 가면서 관건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들 개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외국인이 결국은 이 지분율을 늘리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줄여나가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지 잘 관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밸류를 먹여줄 수 있는지 우리도 체크하면서 따라가거나 혹은 관심을 다른 종목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현대모비스의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되던데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동의는 어느 정도 일부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품주가 있는가 하는 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신, 연기금 중심으로는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역시나 내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행보가 아직까지도 조금 매도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돌아서는 행보도 같이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대모비스가 얼마 전에 그 수소전지 1조 원인가 들여서 수소전지 공장 착공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현대모비스의 밸류에이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수소도 물론 굉장히 밸류를 높여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상태는 수소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개화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현대차 그룹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도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끼어들어서 이쪽에다가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게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들어가려고 보면 이미 바닥에서 주가가 두 배, 세 배 올라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 관점 그리고 성향의 좀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직까지 수소 쪽이 완전히 개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수소 차량은 상용화가 아직 멀었고 하지만 연료전지라던가 건물용 전지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점차적으로 우상향에 나가는 그런 수소단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2차 전지처럼 숫자들을 내주는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은 일단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수소차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들이 그려졌을 때 들어가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왕 현대모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대모비스 투자자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에서 EGMP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대모비스에서 다 했잖아요. 돈 들어가는 시설 투자, 설비 투자라든가 무슨 기술 투자 이런 거를 다 현대모비스로 몰아가지고 현대모비스에 이게 아까 이제 결국 주가 누르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해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일들 한창 먼 훗날에 어떤 성과가 보이는 것들은 전부 현대모비스로 몰아버린다. 아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슈인데 네. 일단은 조금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누구든 간에 주가를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들도 바닥을 잡아서 정말 발바닥 끝에서 머리끝까지 수익률을 내고 싶고 이런 부분들 당연합니다.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만약에 시장에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장 거래소에서도 잘 감시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이제 정부나 금융당국 쪽에 맡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시고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보율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돈이 많아요. 부채 비율이 43% 수준인데 유보율이 지금 7000%가 넘는 기업이거든요.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자본금이 4,900억인데 거기다가 72를 곱하시면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자금들을 미래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아니라 다 시설, 연구 투자가 됐든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다 역시 그것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주가가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삼성전기가 아주 불을 뿜었어요. 삼성전기도 LG 이노텍에 이어서 사람들 속을 정말 속상해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안 움직이는 걸로 유명한. 어쨌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쌍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정고점이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됐었잖아요. 이 정도 됐었는데 여기를 뚫는 지금 장대양봉 6.5%의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쌍고점 당연히 부딪혀야 될 저항대 지점인데 이렇게 장대양봉을 내주고 있는 건 누가 사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겠죠. 지금 외국인이 두시방 기점으로 해서 20만 주 넘게 사고 있을 것 같고요. 기관도 지금 거의 30만 주 달하는 수량을 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니까 이런 장대양봉이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종목에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이 내년에 어떤 IT 업황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조 원 규모 투자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기 쪽에서 지금 1조 원 투자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의 패키지 기판 쪽이에요. 그만큼 이쪽에 업황이 좋고 수요가 이미 확보가 어느 정도 저는 돼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기업들에서 수요나 공급처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내용들 조금 잠깐 짚어드리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지 사업에 8억 5천만 달러 한화로 1조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이사회,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사회 열어가지고 베트남 생산 법인 쪽에다가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생산 설비하고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이 이제 아마 잘 모르시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이제 F자가 들어가면은 플렉서블이다 해가지고 조금 휘어지는 이런 부분들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쪽은 이 제조 자체가 플렉서블도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도 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군에 속하고요. 이게 고성능하고 고밀도 회로 연결을 요구하는 CPU라던가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고사양 제품들에 주로 사용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왜 많이 필요할까요? 메타버스라던가 NFT 생태계가 엄청나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삼성전기 측에서 아마 보수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2026년까지 이 FCBGA예요. 좀 용어가 어려운데 FCBGA의 수요가 빠듯할 걸로 수급 상황이 굉장히 빠듯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수적이지 않게 보면은 그 이상까지도 호황을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품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끄리 매수를 대량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개인들은 팔고 있는 거잖아요. 아깝게 물량을 뺏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얼핏 들긴 하네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 개인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항상 못 잡으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쌍바닥 정고점 기법 말씀을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해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잠깐 지워놓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매물대하고 정고점 부근. 여기에서 급격하게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윗고리를 달고 매물대에서 한 번 지지가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반등을 해줬었고요. 또 한 번 떨어집니다. 박스권으로요. 떨어지는 이런 16만 원을 언더하는 지점에서는 손절 5에서 7% 잡고 사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상당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팔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오늘 같은 수부급이면은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승하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런 수급이면은 21만 원, 22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좋은 거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 타이밍을 좀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는 그런 굉장히 인고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매수매도의 타이밍 항상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숙달된 타이밍들 그리고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고 찾는 그런 방법들을 연말 해놓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딩의 진짜 상위 10% 이내에 투자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물량들을 넘겨주고 개인들이 그걸 사간다고 하면은 매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오늘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래량입니다. 여기가 한 번 있었네요. 그때? 이때 1월 13일이에요. 그럼 거의 11개월 만에 거래량을 경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빵 터뜨리면서 사고 있고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자분들 홀딩하셔야 되고요. 정고점 22만원 부근까지 바라보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물대를 아주 강하게 벗어난 거잖아요. 네. 굉장한 거죠. 입장 연속으로. 하여튼 그렇네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댓글에서도 성성정기 가지고 속 썩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좋기는 한데 그 인내의 어떤 시간 고통을 겪으신 만큼 달콤한 수익을 좀 얻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팔을까 봐 이번엔 가능하실 것 같고요. 꼭 인내하셔서 22만원 부근까지 수급 상황 지켜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에서 메타버스라든가 PC에 대한 수요 디렘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쪽도 확 올라가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또 잠깐 반등했다 다시 떨어질 거. 개인들은 아마 그걸 불안해할 건데요. 네. 맞아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 보세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살 때는 막 1200억, 3500억, 13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사고요. 팔 때는 잠깐씩 팝니다. 560억 팔았고요. 13억 팔고 400억 팔고 이래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외국인들 지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11월 중순 들어와서 주가가 이제 횡보하기 시작을 했죠.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정체가 돼 있다가 슬슬 늘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7만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가셨어야 됐고요. 여기 올라갔다가 이제 121선 저항이 세잖아요. 이거 센 저항은 한 번에 못 뚫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제 잠깐 멈칫하는 듯 했으나 조정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2평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서면서 고점을 다시 한 번 뚫는 파동들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고 한 거는 맞는데 이 수급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매물대 쪽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8만 원에서 8만 4천 원 매물대가 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네. 29%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번 이제 8월 초에 올라가려다가 매물대에 막혔어요. 그러면서 이만큼 떨어지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확 꺾인 지점들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8만 4천 원 정도 근접하면은 일단 저라면은 반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에서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다만 아까 같은 파동들 만약에 삼성 전기 같은 파동이 나온다. 이 8만 4천 원을 갔는데 어?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면서 이거를 저항돼도 없이 그냥 빵 뚫는 장대양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고 개인들 물량 계속 뺏긴다. 그러면 당연히 홀딩에서 9만 전자 이런 식으로 10만 전자 가는 파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이게 연초 들어와서 다른 쪽들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일정 부분 모았던 부분의 배당 차익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의 물량들이 혹시나 출해되는다. 그렇게 보면은 한 8만 4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한 번 막힐 수도 있겠다라고 좀 유념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계속 경험했던 것이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그때가 이제 매도의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반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윈터 이즈 커밍이니 어쩌니 해서 목표 주가 내리고 안 좋다 해서 매도를 하니까 그때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분위기가 점점 좋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좀 더 막 여러 군데서 전망을 치를 내년도 아주 좋게 봤을 때 그때는 정말 매도를 슬슬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전망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리고 많이 바뀝니다. 자주 바뀌어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또 이럴 것 같다. 봄이 왔댔다가 겨울이 왔댔다. 이런 게 제조업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란 말이죠. 이거 보시면은 조금 빵 이제 터질 때 거래량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2,500만 주 이상을 계속적으로 터뜨리면서 가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또 의약품으로 갔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으로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운송장비 쪽에 상당 부분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금은 한정돼 있고 내년에 금리 인상은 되는데 많은 자금들을 증시에 동시에 쏟아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운송장비 쪽으로 분산이 되는 만큼 전기전자를 강하게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들이 감소가 되는 부분들. 오늘도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요.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어제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적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시세 자체가 올라가는 건 좋고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좋게 본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뉴스들과 관계없이 지분률을 꾸준하게 늘려가느냐 아니면은 지분률을 다시 깎으면서 차익실현을 하고 운송장비라던가 의약품 이런 섹터들의 일부 자금들을 분산하느냐가 제가 볼 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환율이 연결되겠죠? 아무래도 환율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 쪽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환차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지분률을 들고 있는 종목에 영향을 일부는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정말 지금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좋게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까지는 더 좋게 간다라고 하면은 환율을 이겨내는 어떤 실적의 성장성이 나올 수도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좋은 주식이긴 한데 또 많은 분들에게는 500만 주주죠? 애증해 주식이나 네. 맞습니다. 좋은 주식은 타이밍을 내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이게 모두에게 좋은 주식은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좋은 주식을 찾고 그걸 거래하는 어떤 노하우를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한 주 남았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니까 한 4일 남았네요. 거래일.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분위기는 조금 이제 IT단에서 반도체 대형 종목들과 그리고 그 밑에 소부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쪽들의 흐름들이 좀 계속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4천억 이상 물량을 나오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걸 다 받아서 지수가 0.4%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코스닥 IT 쪽에서 많이 사고 있잖아요. 830억 그리고 1500억 사고 있고 유통 쪽도 100억 이상씩 사고 있어요. 그리고 오랑 문화 쪽에 엔터 미디어 업종들 300억과 130억 사고 있고요. IT 소프트웨어로 오늘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800억 기관도 거의 700억에 달하는 매수대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서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전기전자 대형주를 조금 덜 사는 것처럼 70억밖에 안 사고 있고요. 다만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3억 펀드 투신 위주로 해서 800억 이상을 사다 보니까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체감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와는 다르게 제약도 사고 있어요. 88억 220억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기가 전반의 업종으로 다 같이 돈다라고 하면은 저는 남은 한 주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런 분위기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오미크론 변이는 사실상 조금은 약화가 되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또 한 번의 변입니다. 변이가 이제 강하게 올지 약하게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항상 불거지면서 어떤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당락, 배당락, 그 저기 뭐죠? 그 마지막 거래일 그때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매도가 있지 않겠냐 그때 가격이나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좋은 주식을 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항상 강했던 테마들이 또 갑니다.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엔터 미디어 쪽 그리고 2차 전지 IT 소부장 쪽 그런 쪽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가 4차 산업 테마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인공지능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연초에 기업들이 이런 쪽 관련해서 화두들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던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 중에서 조금 실적들이 어느 정도 기반으로 갇혀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번 파동에서 조금 어느 정도 121선이나 6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면 그런 종목들을 담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리오프닝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최근 또 며칠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쪽 주식들에 대해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항상 조금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리오프닝은 굳이 리오프닝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자꾸 떨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변이 부분도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 삶이 굉장히 편의성을 향해서 모든 부분들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같은 것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VR이나 XR 기기 같은 것들 끼고 정말 이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행 진짜 처음부터 짐 꾸리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행 가서 정말 힘들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런 것까지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피로감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세계에서도 경험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정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 중에 하나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인데 거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정말로 모든 경제 활동들을 XR 기기 같은 것들을 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 미래가 저는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만간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을 만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리오프닝에 물론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가실 거예요. 하지만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갈려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질병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지금 이미 주가들이 선반영에서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도 실적을 의미 있게 개선해 나가는 업체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삼성전자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도체가 조금 더 간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이냐 SK하이닉스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또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닉스가 바닥 짚고 한 40% 이상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많이 올라왔죠. 어떤 주식이 더 낮다고 보세요?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하이닉스에 먼저 몰렸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8월 중순에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이 46%를 깨면서 저점을 찍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횡보하거나 살짝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쭉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늘려나가면서 지금 49%로 다시 외국인 지분율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정고점까지 본다고 했을 때 한 제가 볼 때는 15만 원 정도가 일단은 지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15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리에서 일단은 9만 원이거든요. 그럼 두 개의 수익률을 놓고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더 좋다라는 기업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투자 행보라든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한 개선 부분의 기대감을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탄력을 빠르게 내가고 외국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분율을 삼성전자는 8월 중순에도 팔고 있었는데 미리부터 선점을 하면서 지분율을 늘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승인 났죠? 네. 났어요. 낸플래시 부분.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잘 고려하시고요.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가 아니죠. 사실 중반기서부터 계속 시장의 우려로 떠올랐던 게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가 조정을 받는 어떤 큰 이유가 됐던 것도 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결국은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으니. 이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한 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테이퍼링 속도의 빠른 증가 그리고 빨리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 미국에서 이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성장률을 이런 금리 인상의 파고를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이제 가치주에 대한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쪽 비중은 저는 30%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의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다수의 자금을 투자를 분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꼽아온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보다도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컨센서스를 이제 커버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왔고요. 매출액 증가율은 35% 이상만 꼽았습니다. 제가요. 올해 대비 내년도 35%? 35%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35% 이상의 매출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컨센서스가 집계된 기업이고요. 동시에 PER이 20배 이하인 기업들이에요. PER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0% 수익률이 날 수 있느냐를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20배라고 하면 내가 원금 투자했을 때 20년 기다리면 한 두 배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PER이 5라고 하면 5년 정도 기다리면 두 배 되겠네. 이런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F&M 가이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서 집계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코엘 패션이라는 업체에요. 무려 83%의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고요. 패션 쪽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대부분의 매출이 패션 쪽에서 나오는 기업입니다. 대명화학 그룹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올해에는 매출액이 6,300억 미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조 1,500억 수준으로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1,050억에서 1,400억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최근... 이 화면을 좀 크게 키워주세요. 네, 가시죠. 네, 화면 조금 키워서 이제 제가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좀 빠졌어요. 이게 거의 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 받으면서 이 지켜야 될 121선도 잠깐은 깨는 듯한 그런 파동들이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1선 외국인들 지분율이 한 8%에서 지금 6%를 살짝 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121선 자리는 저는 좀 매수를 일단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7월달 초반 들어와서 빠지다가 121선에서 바로 장대항공을 내면서 또 주가가 펌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가의 큰 펌핑보다는 꾸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해나갈 수 있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지점에서 주가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한 4,500원대에서 잠깐의 진폭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실적에 맞춰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실적을 여기에서 재무제표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016년에 2,500억에서 3,000억, 3,400억, 3,900억, 4,200억, 6,30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영업이익도 340억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마침 자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밸류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또 있어요. 이 필름 콘덴서 쪽 전자제품 부분은 아직까지 매출이 10%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신성장 동력인데 전기차하고 수소연료전지단에서 자동차 구동하고 제어용 쪽으로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상단에 밸류 많이 받을 때 한 12배에서 15배의 PER을 받던 기업인데 이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도 신성장 동력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나예요. 42%의 매출액 증가율이 보이고요. 이 IT 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사업 쪽. 웨이퍼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92%가 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웨이퍼 쪽으로 지금 글로벌 제조사들이 생산 설비를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1년도 올해 보게 되면 웨이퍼, 글로벌 웨이퍼 출하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이 부분이 출하 면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 달성했었던 기록을 3년 만에 경신하면서 최대치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한 번 경신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 제조사에서 웨이퍼의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급량이 늘어나려면 최소 24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호황을, 초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반들이 되고 있고 당연히 웨이퍼 테스트의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스나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IT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37%의 매출액 상승률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거를 누가 올렸냐라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죠.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보시면 이게 사실상 수급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게 들어온 시기가 11월 12일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7% 상승을 할 때 개인 물량이 45억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올라오는데 외국인 기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잠깐 중간에 기관 쪽은 차익실현이 들어왔지만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간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정말로 100억까지도 이거를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지분을 늘려왔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당연히 추성 엔지니어링 차트 이건데요. 보시게 되면 11월 12일 딱 이때였어요. 이때 최하단 입형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계속 연일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의 실적들을 본다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실적이 20년도에는 적자를 영업이익으로 냈었는데 대폭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올해에는 78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200억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액 상승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영업 레버리즈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기본인데 또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쪽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박막형으로 결정형 태양전지 기술에 개발 성공을 하면서 올해 에너지 기술 연구원 쪽에서 N타입의 단결정 태양전지라고 하는데 HJT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발전 전환 효율의 24.4%의 발전 효율 인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밸류들을 더 높여줄 수 있고 기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3개 소개해 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3개까지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면 더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총 몇 개 뽑아오셨나요? 제가 한 5개 정도. 매출 상승률로 35% 이상인 것만 뽑았거든요. 그럼 2개를 더 소개를 해주시죠. 좀 해볼까요?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컴투스예요. 제가 이제 위메이드를 대장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에는 서머너즈워라는 걸출한 IP, 정말로 독보적인 메가히트작이죠. 이런 부분들이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 NFT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매출은 36% 정도 증가될 것 같아요. 3분기는 사실상 유의미한 어떤 실적 개선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메가히트작이 있지만 그 이후로 또 슈퍼히트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에서는 지금 컴투스라는 기업은 그 캐시카우만 가지고 현재 실적들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원가율 상승과 고정비 때문에 53%가 3분기에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우린 이런 거는 지금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와 NFT 생태계 조성을 위메이드처럼 해나가면서 위믹스 생태계처럼 기업들을 이쪽으로 컴투스의 C2X라고 하죠. 플랫폼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M&A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컴투스입니다. 게임빌 그룹이죠. 이쪽에서 자회사인 위즈익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쪽과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정우성과 이정재 씨가 소속이 되어 있는 쪽인데 이쪽을 1,050억에 함께 위즈익 스튜디오와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위즈익 쪽은 컴퓨터 그래픽 쪽이라든가 CG, VFX 같은 특수 기법들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 특수 효과 쪽에서 좀 특화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쪽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해나가면서 그 기업의 IP들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면서 극대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 컴투스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P2E 게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을 밝히셨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무돌의 좀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만약 게임들을 빠르게 출시를 하면서 서머너즈워의 IP죠. 메가히트작이었는데 서머너즈워 크로니크를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유저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컴투스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주가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요인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의 오피스 월드도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더 이상 게임사가 아니고 어떤 메타버스와 NFT라는 플랫폼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룹사고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있는데 컴투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컴투스예요. 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35% 이상 늘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M&A 행보라든가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자회사의 매출이나 실적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머너즈 IP를 이용한 메타버스 게임 서머너즈 아까 말씀드린 클로니컬이었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공은 반영을 안 하고 컨센서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위메이드급으로 큰 성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매출 증가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기업은 어디인가요? 다섯 번째는 2차전지 종목이 하나가 들어왔네요. 신흥 SEC라는 기업인데 35%의 매출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SDI의 협력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차전지 중대형에서도 조금 특화를 보이고 있고요. 각형에서 캡족이라는 부품에도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단에서는 최근에 CID라고 하는데 루시드라는 업체가 미국에 얼마 전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패러데이 퓨처스라는 어떤 중소형 단의 배터리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원형 전지를 이용해서 팩 모듈을 장착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혜를 삼성 SDI에 공급하는 이런 업체로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밀금형이라든가 가공 쪽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3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들을 냈어요. 2분기만 해도 14.4%의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3분기 실적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2차전지 특히나 테슬라 쪽에 주가 흐름과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8월 중순 정도 되겠죠. 그리고 9월 한 초순에도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윗고리가 길게 달리는 속에서는 일단은 차익시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거든요. 8월 중순에 못 파셨어도 여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매도하고 조금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여기 121선 부근도 일단은 잠깐 반등하는 듯 했지만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매수의 지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파동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1차적으로 나와줬고요. 또 정고점들이 항상 이 매물대에서 부딪혀서 못 가던 지점들 여기가 위쪽으로 돌파를 할 때에는 저항대가 됩니다. 하지만 밑에서 떨어질 때는 뭐가 되죠?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지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5만 3천 원대 부근이면 저는 이 종목은 매수해서 내년에 어떤 소형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의 본격 개화가 더 커지는 시기에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출이 는다고 해서 100%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35% 매출 이상 매출이 기대되는 기업들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하 차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탑픽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따로 더 뭔가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1번하고 5번 코엘 패션이나 신흥 SEC는 지금도 저는 자리는 굉장히 좋게 주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탑픽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단 게임 쪽을 저는 아마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거 끝났다. NFT 메타버스 뭐냐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 비해서 큰 수익을 못 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말에 정말로 열심히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게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게임하고 미술품 같은 쪽들이 한정이 돼 있지만 이 분야에만 절대 쓰이면서 한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면서 저작권이라던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게임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위메이드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이제까지 주도주, 대전주였죠. 네, 맞아요. 이거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신규 매수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 다시 보시면은 61선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이 정도쯤 됐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그 이후로도 방송한 이후에 좀 빠지면서 61선을 사실상 터치를 했습니다. 12월 14일날하고 15일 이틀에 걸쳐서 매수 기회를 줬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정까지 해서 한 20% 정도 수익률은 단기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하고 어제는 이제 조금 빠지는 파동이 나오구나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봉을 한 7%까지 장중에 좀 빠졌었네요. 오늘이요. 그런데 밑고리를 달고 일단 올라서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다시 한 번 정고점 24만 원대를 향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이제 61선에서 왜 반등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보시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12월 14일날부터 외국인들이 보시게 되면은 237억을 샀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는 투신 위주로 매도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도 거의 전반적으로 사고 있었고요. 기관들은 투신 연기금 3억 번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단은 기관은 25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연이틀 매도하면서 시세에 일시적으로 영향은 줬지만 일단은 오늘 긍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61선을 만약에 터치했으면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16만 4천 원 정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21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다시금 증가하는 시기로 왔고요. 외국인들은 보시다시피 우상향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분율을 지금 7%대까지 다시 늘리고 있으면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 시점인 9%를 향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 정도에서 시세를 끝내고 이제는 대장자리를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위믹스 생태계를 엄청나게 잘 구축을 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포인트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수료 아까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엄청난 가격의 아이템들이나 캐릭터가 거래가 되는데 그거를 거래가 될 때마다 5%를 위믹스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1억에 거래되면 500만 원이 그냥 그 순간에 위메이드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환전 부분이 있거든요. 위믹스 플랫폼에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이 드레이코라는 부분을 위믹스로 전환을 할 때에도 0.9%를 수치를 해요. 그럼 만약에 1억을 또 환전을 한다고 하면은 90만 원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래시마다 6% 정도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은행 금리라든가 시장 금리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뭐 이금융권의 대출 금리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또 반감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초기인데 이 아이템이나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의 수입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뭐죠? 가상화폐. 여기서 통용하는 가상화폐가 지금 드레이코인가요? 어 네네. 위믹스라는 부분이죠. 위믹스가 그 가상화폐인 거죠? 네. 빗섬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위믹스의 시세에 따라서 이 주가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 시세가 떨어지냐 오르느냐로 주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믹스 상에서 위믹스라는 화폐를 드레이코나 뭐 이런 게임에서 얻었던 재화들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원화로 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정말로 이제 제가 가상화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다라기보다는 가상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래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위믹스의 가치도 급등락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치 변동을 폭을 줄여 나가면서 이용자들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제 생계형으로 게임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동남아라던가 이런 부분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하지만 최근에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재밌게 만들고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돈을 벌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이런 쪽들에서 선진국들에서 단지 게임을 즐기기 위한 요소들로 접근하는 유저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지고 있고 속속들이 위믹스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NHN이라던가 어떤 액션스케어 쪽의 게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들을 NFT화 시켜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면은 가지고 있던 특성이나 능력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을 그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굳이 또 다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위메이드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쪽으로 속속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분들을 빨리 올리기가 쉬운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이쪽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 부분은 잘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화두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내년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2022년 전망을 봐도 하여튼 그런 것 같고 한번 차분하게 또 우리 채널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게임과 관련해서 잘 소외시했던 분들이 많아서 하지만 공부는 정말 나이가 드셔도 꾸준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면 뭐 해야죠. 네, 이제까지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형관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